안녕하세요 언동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안강마 큰 사이즈 특대참조기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배에서 막 담아져서 온 거고요. 보시면은 사이즈 자체가 윗단은 큰 게 들어가 있고요. 오늘은 조기가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윗단은 크고 아랫단은 약간 더 작은 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정확하게 무게 재가지고 나눠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보시면은 안강마 조기는 바로 막 담아져서 오기 때문에 사이즈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저희가 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수형 조기는 지금 구매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동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싱싱한 풀칠을 경매를 받았습니다. 아직 김장 담그시거나 젓갈 담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안강마 배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도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았고요. 저희가 오늘 3회 특대 갈치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에 속하고요. 이거는 보통 1.2에서 1.5kg까지 다양한 키로수가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은 사이즈 자체가 크고 보시면 통통한 걸로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 상자, 반 상자 이렇게 구매 가능하시고요. 한 상자라고 해도 이렇게 큰 게 있고요. 하나는 약간 더 작은 사이즈도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사시미 참돔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사시미 참돔은 300g 내외 300g, 330g, 350g 정도 되고요. 지금 센티로 재봐드리면은 지금 29cm, 3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집에서 드시기에 딱 좋은 사이즈, 너무 크면은 참돔이 퍽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mm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사이즈 차이가 이렇게 확 나기 때문에 큰 사이즈 제수연, 작은 사이즈 집에서 튀겨먹고 매운탕으로 드실 수 있는 좋은 사이즈입니다. 비교해보시고 연락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수아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싱싱한 참돔을 경매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참돔이 편장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오늘 매입을 했고요. 한 상가에 15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게를 재보니까 한 마리의 무게가 지금 880g 정도 나오고 대략 880g 정도에다가 센티로 하시면은 8cm가 좀 안 됩니다. 38, 9cm 정도 나오고요. 좀 작아 보이는 걸로 해도 36c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참돔 제수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오늘 15미 참돔을 추천을 드리고요. 고시삼치고요. 정말 맛있는 고시삼치 한번 드셔보시는 거 어떨까요? 정말 싱싱합니다. 한번 구이로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수아입니다. 오늘 자랭이 병어가 어제보다 물량이 많이 나와서 저희 안동수아에서 오늘 매입을 했습니다. 자랭이 병어는 제 손에서 한 이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살이 얇고 새꼬시로 드시기 좋은 사이즈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작은 사이즈에 속하는 게 자랭이 병어고요. 선도 좋은 걸로 경매 받았고요. 한 상가에 20마리가 들어가 있는 지금 수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싱싱하고 수출 들어가는 건 안 좋은 건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싱싱하고 큰 사이즈입니다. 20미 병어고요. 그 다음에 한 상가에 30미가 들어가는 30미 병어도 있습니다. 30미는 20미보다 약간 더 작은 사이즈에 속하고요. 그래서 30미 큰 사이즈 제수형 20미 하고요. 그 다음에 자랭이까지 저희가 종류별로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가보징어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가보징어 같은 경우는요. 볶음이나 숙회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만큼 맛있는 가보징어니까요. 가을이다 보니까 사이즈는 좀 더 작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더샤입니다. 저희가 오늘도 엄청나게 큰 4미 특대 아기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지금같이 날씨 추울 때는 아기 지리탕이나 아기찜 해드셔도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보양식 아기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당연히 경매받은 싱싱한 아기입니다. 굉장히 사이즈 크기 때문에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더스탄입니다. 저희가 오늘 싱싱한 딱둠을 경매를 받았습니다. 20미 딱둠이고요. 한 상자에 20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 손에서 보시면 손바닥에서 요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이 정도면 딱둠이 굉장히 큰 사이즈에 속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사이즈 큰 거 원하시는 분들은 20미 딱둠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맛있는 생선이죠. 잘 안나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 특대 사이즈의 장대를 또 경매를 받았습니다. 한 상자에 10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장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상자, 반 상자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요. 10미, 20미 딱둠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완도천을 연락주시면 오늘도 싱싱한 생선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